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30주 전을 맞은 만큼 더 의미가 깊은데요.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마련해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광장이 캔버스로 변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한 마당 스케치북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학생들은 색색의 분필을 이용해 1제곱미터의 캔버스에 지구 온난화를 표현해냅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니콜라 브리오가 예술감독을 맡아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30개국 73명의 작가를 초청해 서민의 목소리, 판소리 정신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태와 환경 등 모든 존재의 울림을 현대미술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남은 기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SNS,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명예 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30주년을 맞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 광주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KBC 종경원입니다.